병원에서 어느 정도 약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을 때는 그 부위의 약물이 오래 머물고 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앞에서 말한 입을 한 30분 정도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병원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피부염으로 수년 넘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한 아토피로 고생해서 대학병원을 가니까 면역제제를 쓰라고 하던데 면역제제는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 하냐면서 이렇게 오시는 학생분들의 보호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겪지만 생각보다 치료가 쉽지 않은 이러한 피부염, 아토피 등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치료효과는 엄청나니까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염이란 말 그대로 피부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습진으로 불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너무도 많은데 저희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원인이 표로만 해서 수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등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피부염은 일단 간지러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 피부염을 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바로 간지러움입니다. 이런 간지러움을 동반한 피부염으로 피부과에 가본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 쓸 때만 잠깐 좋아지고 다시 생겼던 경험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꼭 먼저 해봐야 하는 간단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 표면에는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긋게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긋게 되면 피부는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분자 물질이 또 분비되고 피부가 약간 가죽처럼 두꺼워지게 됩니다. 많이 긋다 보면 약간 남의 살, 약간 거죽처럼 두꺼워지게 되죠. 피부염으로 인한 간지러움이 있을 때는 일단 보습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병원 오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고 가라앉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보습제가 피부염 부분에 충분한 정도의 양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폐요법을 해줘야 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꺼지를 덮거나 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닐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일단 간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일 때는 이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이게 비닐랩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런 보습제가 없다면 집에 바세린이 있으면 바세린으로 발라주셔도 되고 집에 있는 이 보습제를 충분하게 덮고 밀폐를 시켜주세요. 최소한 30분 정도 이상 붙여주고 남아있는 부분은 그냥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시고 자는 상황이라면 그냥 붙인 상태에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몇 달 전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고등학생과 그 보호자분이 병원에 오셨었는데 이 모 대학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써보자고 했는데 매번 이렇게 피검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면역 억제를 쓰고 싶지 않다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오셨습니다. 약을 쓰기에 앞서서 보습제 무엇을 쓰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두 분 다 모르십니다. 몇 번 바르냐고 여쭤보니까 역시나 모르십니다. 그냥 밤에 한 번 이 정도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10번 정도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책상 서랍에 넣고 독서실에 가져다 놓고 침대 머리 위에, 화장실 안에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보습제를 놓고 한 10번 정도 바르고 특히 잘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비닐랩으로 밀폐를 시키고 주무시라고 하니까 몇 주 만에 금세 좋아지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과연 피부에 보습을 할 때 보습제가 피부에 얌전하게 한 30분 정도 묻어있는 적이 있었는지 보통 바르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거나 바르자마자 바로 옷을 입어서 옷에 다 묻은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몸 중에서는 특히 피부염이 있고 간지럽다면 일단 앞에 말한 이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부과에서 피부염 때문에 습진 연고 즉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는 경우 보통 병원에서는 약한 약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반복적으로 쓴다면 혈관 확장, 피부 위축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한 약을 처방받았을 때 이 연고를 쓸 때는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즉 피부염이라는 불이 났는데 어느 정도 수화기로 불을 제압하고 나머지 물씨는 양동이로 불을 꺼야지 불 났는데 제일 약한 스테로이드로 심지어 흡수까지 제대로 못 시킨다면 계속 다시 간지러움증이 유발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었지만 이 긁는 과정에서 또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분자물질이 분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약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을 때는 그 부위의 약물이 오래 머물고 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앞에서 말한 이 비닐랩을 한 30분 정도 활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연고를 바를 때 한 30분 정도 흡수되는 동안 아무 곳에도 안 닿고 물에도 안 닿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가려움증 약을 즉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을 바르고 심한 부위는 비닐랩을 한 30분 정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시면 어떠죠? 탱탱하죠. 투명층이라고 피부층이 한 개가 더 있어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약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안쪽에 흡수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부습진, 주부습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습진이 손바닥에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너무 많이 긁어서 피부가 많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첫 번째, 비교적 강한 타입의 스테로이드 연고로 두 번째, 밀봉요법, 이렇게 밀폐시키는 방법까지 해줘야 흡수율이 증가돼서 치료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부습진같이 손끝 같은 경우에 피부염이 생기거나 자주 갈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이럴 때 보습제나 피부과 연고를 바르고 이 비닐장갑 있죠? 비닐장갑을 준비한 다음에 손끝 모양으로 잘라준 다음에 이 비닐장갑의 손끝을 자른 부분을 이렇게 골무처럼 씌워서 한 30분 정도 흡수를 시키거나 자는 순간이라면 이렇게 여기다가 갈라지는 부분에 끼워넣고 주무시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 화장품 대표 심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